루루, 루루! 루루, 루루! 루루, 간식! 야, 너 발톱 엄청 뾰족하다. 발톱을 깎아야 되겠는데? 슉! 짠! 왜 꼬량지는 안 먹고 머리를 먹으려고 그래? 루루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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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루루. 루루, 루루, 루루. 심지어는... 심지어는 츄츄도 왔어요. 짠! 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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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짠! 짠! 효과! 엄마가 한 입씩 줄게, 한 입씩! 한 입씩 줄게! 루루... 냠냠냠냠냠냠냠냠냠냠냠냠냠냠냠냠냠! 너는 바다의 신선 빙을 하네 어때? 무슨 맛이야? 에? 맛있는 빙어 맛이에요 그래? 어, 얼음 고기 맛이구나 츄츄 엄청 잘 보이네? 야, 너 되게 흉날받아 먹고는 싶은데... 우리 고양이 게을러요 너 그거 같아 사자가 파리가 귀찮게 해도 가만히 있는 거야 어어, 먹고는 싶은데 엄마가 뜯어줄 때까지 기다릴 거야? 게으른 고양이라서? 너는 어쩜 그럴 수가 있냐? 응 응... 이렇게 누워서만 먹을 거야? 세상에... 야옹이 자... 이렇게 누워서 먹으면 속으네 고양아 응? 알아요? 이리 내놔? 자 안 다치게 잘라줄게 응 안녕하세요 아, 나 진짜... 너무 많이 먹었잖아 고양이 웃기 새elijk 구멍이 뻥뻥밥 내네? 빠뽕 루루야... 선생님이 딱딱하십니까? 그럼 제가... 쪼개드리겠습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어... 회장님한텐 너무 딱딱해요. 내 가슴, 그건 나중에 먹을 거야? 그거는 숨겨놓고?